그 대기실에다가 뭘 또 선물을 갖다 놨던데요? 그건 뭐예요? 모르겠는데요? 대기실에 있는 선물 누구 거예요? 대기실에 있는 선물 누구 거예요? 아, 신봉이가. 아, 삶, 삶. 방신봉 선수가? 야, 우리 삶 줬어, 신봉이가? 아, 노경홍삼. 아, 방에다가 사람 이름만 해서 갖다 놨더라고요, 누가. 아, 그랬구나. 저번에 맛있게 먹어. 그랬구나. 에이, 신봉아 그러면서 해야지. 신봉아 잘 먹을게. 어, 그래, 정환아. 저로 보고 얘기하세요. 저 여기를 저로 보고 얘기하지. 아니, 이제 우리끼리는 좀 그랬구나 이후에 좀 편해졌는데. 우리 저 코칭 스태프 그랬구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저 두 분도? 두 분의 소통도 좀 안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현주영 코치가 중계속에 와서 늘 감독님 뒷담화를 합니다. 그렇죠. 예? 진짜. 한번 풀어야 되겠네. 풀어야 되겠는데. 풀어야 되겠는데. 작전 타임 부르면 시점이 안 좋다. 이걸 왜 김용만에게 설명하냐 뭐 이러면서 사사껌껌. 그래서 두 분도 약간 좀 그랬구나 타임을 한번 좀. 그렇죠. 두 분 나와서 손 잡고. 나와서 여기 딱 서서. 우리도 했잖아. 나와서 해야지. 무슨 소리야. 뭐라고. 우리도 다 했는데. 할 말이 없는데. 손 잡고 두 손 잡고. 너무 좋아요. 만족도. 그래서 그때 손 잡고. 감사합니다, 형님. 눈 보고. 그동안 불만이 있었니? 그동안 불만이 있었니? 아니요, 아니요. 없었니? 불만이 있었니? 어디서 다 얘기하고. 여기서 털고 가자고. 하라고 할 때 해. 그냥 팀을 위해서, 팀을 위해서. 아니, 그때 막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랬잖아. 아니, 불만은 없는데. 다 형이 준비해야 될 거 자꾸 저한테 준비시켜버렸어요. 많이 많았네. 그래서 뭐 했는데, 준비를. 만족하고 있다고요. 알았어. 그래, 서로 나눠서 하자. 어색해. 아이고, 어색해. 표정이 왜 이렇게 어색해요. 동국이 마음을 알 것 같아, 지금. 예, 예, 예. 아, 예, 예. 불편하다.